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엘비 세미콘 21년 1년 실적 전자공지 사업 설명 내에 현금 흐름표를 보면서 마무리. 별도 재무제표 그리고 나머지 주석들 다 마무리 할게요. 재무제표권을 마무리 할게요. 2022년 4월 1일 기준 종가가 12,300원이고 시총이 5,383억 일대 주식수는 4,370만이고 외국인은 2.1%를 가지고 있는 동중업종 PR의 16배인데 얘들을 내가 계산했을 때는 26배 가까이 보수적으로 잡으면 왜 그러냐면 요번에 잘 나온 이유가 174억 정도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회사 엘비 루셈 지분 65% 정도를 한 200만주를 팔아먹어 한 50%선 만들면서 거기서 174억의 차악이 생기거든요. 그게 순이익으로 들어와 가지고 순이익이 어찌 보면 PR의 멀티플에 오염이 생겼는데 그거를 하면은 얘들은 지금 26배 나오니까 동중업종 PR보다 높은 상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을 하면서 현금이 어떻게 기준은 회사에 있으면 플러스, 회사에 없으면 마이너스.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활동 현금. 투자활동 현금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학생이 투자한다고 하면 공부하는 거잖아. 혹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돈을 투자하는 것은 교과서 사든지 창고서를 사든지 학원을 다니든지 마치 개인 교수를 받든지 그러는 것은 투자활동. 그리고 또 재무활동은 그 회사에서 자본금이나 혹은 은행에다가 이자 주면서 빌리는 돈. 그런 돈들이 사채를 쓴다든지 그런 돈들이 있으면은 회사에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은 갚으면 마이너스. 투자도 회사에 들어오면 플러스 회사에서 돈을 쓰면 마이너스. 자 그럼 영업활동 현금으로 오면은 크게 단기순이익을 더하고 그리고 단기순이익을 위한 조정과감이라는 걸 더하고 그리고 영업활동 자산 부채의 변동. 이 항목을 더하고 세금까지 딱 하면은 이게 딱 끝인 거지. 4개를 다 더하면 영업활동 현금으로 나오는데 단기순이익은 말 그대로 단기순이익이고 단기순이익을 보면은 전기에도 316억 전전기에도 365억 이번에는 383억 별 차이가 없지. 작년보다는 늘어났지만 저작년보다는 또 늘어났지만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영업활동으로서는 단기순이익은 고르게 올라온다. 아 고르게 올라오는게 아니지. 요번에는 174억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고르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 174억 베풀이면 요번에 뭐했네 맞지? 270억 정도밖에 뭐했네 작년보다. 작년에는 돕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코로나 생기면서 락다운 하면서 돈을 확 풀 때 풀 때 전세계적으로 이제 테레비 고가의 테레비 쓰고 이래가 올라였던 것 같은데 얘들이 하는게 엘비 세미코론 같은 경우 DDI, PMIC, CIS 같은 경우는 CMOS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매출 올라온 거고 얼마 안되고 DDI나 PMIC니까 DDI 같은 경우는 OLED나 고가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이단 말이지. LG OLED 그러다 보면 그런 대형 테레비가 코로나 때 집에 있음이니까 돈이나 써라 하면서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지원을 안 했지만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데 일본 같은 데 막 지원해 가지고 돈이 확 풀렸단 말이지. 그럴 때 테레비나 이런 거 많이 사가지고 매출이 이빨 올랐거든. 가전 쪽에 뭐 그 회사들 보면 2021년에 매출이 확 올랐어. 많이 팔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단기 순위를 보면 요번에 뭐 했다 맞지? 뭐 했고. 자 가감은 어떤 거냐면은 단기 순위를 낳고 미리미리 나갈 돈을 다 적어놓은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된 거는 이자로 들어온 거. 아니다. 반대로 반대로. 마이너스 된 거는 준 거. 이자 수익 이자가 아직 안 들어온 거. 안 들어온 거. 유형자산 처분이 아직 안 들어온 거. 파생상품평가 이 44가 아직 안 들어온 거. 이런 걸 다 됐더니만 그래도 가감해서는 911억에 플러스가 발생되었고 영업활동에 대한 자산 부채 변동.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잖아요. 부채의 변동. 어떤 거? 매출채권. 이거는 일은 해줬는데 아직 돈 못 받은 거. 외상값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물건 주고 돈 못 받은 거. 그게 마이너스 11억이라는 거는 증가했다는 거지. 매출채권이 증가했다. 그리고 기타채권은 13억이라는 건 받았다는 소리고 계약자산 6억이고 기타자산 마이너스라는 건 아직 못 받았던 소리겠고 재고자산은 아직 재고가 늘어나면 마이너스. 줄어들면 플러스. 작년보다 늘어났고 저작년보다 늘어났고 재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얘들의 재고는 뭐다? 엘비세미콘은 아웃소싱 업체거든. OSAT. OSAT. 아웃소싱 A가 뭐더라? OSIT가? 하여튼간에 이거 아웃소싱 업체야. 아웃소싱이 뭐고? 바깥에서 가져와가 이거를 곰인형 눈깔 붙이고 다시 갖다 주고 그대로 갖다 주면 되나. 100개 들어오면 100개 그대로 갖다 주면 되잖아. 어? 한 개는 분량이더라. 코가 두 개더라. 맞지? 얘들은 삼성이나 LG 뭐 다른 기타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 가져온 거 웨이퍼 상태로 가져오든지 가져온 걸 뒤에 웨이퍼 뭐고? 팽팽한 걸 뒤집어 가. 옆에 테이프 붙여 가. 그걸 뒤집어 가. 700, 730mm, 730 뭐고? 마이크론인가? 그 수치 있잖아. 그거를 700 수치라 깎아내고 30마이크론만 남겨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가. 거기다가 커팅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얘들이 포장도 하고 해가지고 최종으로 갖다 주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늘어났다는 것은 얘들이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무슨 재고겠노? 내가 생각해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뭐 기계를 커팅할 때 들어가는 소모품, 기계를 이런 것들 이렇게 뭐 씻어내고 이럴 때 들어가는 소모품 요런 것들인 것 같거든. 그러고 자를 때 들어가는 거, 기계 소모품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증가된 것 같아. 그럼 얘들이 재고가 증가될 필요가 없지. 왜? 얘들은 아웃소싱 업체인데 물건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재고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웃기는 거잖아. 맞지? 주문이 들어와야 뭐 재고를 하지. 그러면 재고가 늘어났다는 건 주문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지. 그런 생각하는 게 험험하겠지. 맞지? 아닌가? 그럼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거는 IR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매입 채무는 외상값인데 작년에는 외상값이 줄어들었다. 아 외상값이 늘어났다. 플러스 그 플러스 116억일 때 하고 플러스 8억일 때 뭔 차이다? 매입 채무가 플러스가 줄어드는 거잖아. 어찌 보면 작년보다. 매입 채무가 줄어들어 이건 외상값이거든. 외상값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때는 안 줬던 거고. 작년에는 외상값 안 준 거고. 이번에는 외상값을 줬다. 뭔 말이지 아니겠지? 그래서 쭉 더 하니까 법인세까지 납부된 걸 합치니까 그래도 1098억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흘러갔고. 정상인 거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어디에서 돈 썼는지를 보는 거니까. 기타금융자산에 취득. 금융자산을 돈놀이 하는데 508억씩 썼고. 처분은 16억씩 팔았고. 빌려준 거 1억 4천. 장기 대여금 6천만원 땡겼고. 보증금 7천만원. 임차보증금 8억 땡겨왔고. 감소라는 거. 임차보증금이 이제 줄어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수중에 돈 들어왔다는 소리지. 유형자산. 요거는 요게 중요하지. 작년에는 눈에 보이는 거 864억씩 샀고. 저작년에는 1067억씩 샀는데. 애들 해마다 투자 많이 한다. 유형자산에 물론 기타금융자산은 508억 산 것도 있지만. 금융자산은 뭐 금융자산을 살 것도 없는데 508억이나 샀지만. 그래도 유형자산에 1579억씩 샀다. 무용자산에는 6억 9천치. 단기 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또 금융자산에 2억 7천치. 요거 요거 더하면 하는. 510억치 정도 금융자산. 또 있네. 파생상품에 대한 현금 유출이 13억. 요렇게 총 이걸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2,088억. 그러니까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은. 재무활동하고 회사. 자본금이 변하든지. 회사에서 이자를 주는. 이자를 받는. 이자를 내야 되는. 빌리는 돈이 증가하든지. 자. 단기 차익금의 증가. 증가를 뭐고. 차익금이 증가하는 거 땡겨왔다. 99억. 차익금의 상환 283억 갚았다. 갚았으면 마이너스. 장기부채의 상환 383억 갚았다. 합치면 660억 정도 되네. 맞지? 660억 갚았는데 장기 차익금의 증가. 970억을 땡겨왔다. 요거 합치면은 거의 1070억. 1070억 정도 되잖아. 맞지? 660억 갚았는데 1070억. 뭐고. 땡겨왔으니까 플러스인 상태지. 일단 플러스. 요거 또. 금융리스부채 또 갚았네. 86억. 그리고 배당금 21억. 배당금 너무 작다. 맞지? 갚았지만. 그리고 종수기업의 주식처분. 이게 174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74억이 신기하다. 이거. 이거 숫자가 내가 잘못됐는지 내가 안 잘못된 싶은데. 이거 이상하다. 봐봐. 종수기업의 투자 주식처분이 이건 걸로 알고 있거든. 아, 이건 안 나온다. 아, 이건 뒤에. 뒤에 나오는데. 이거 숫자가 좀 이상하다. 하여튼간에 이거. 이거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면은 재무활동 행거부름이 1123만 더 해볼까. 99 플러스 마이너스 283 마이너스 383 플러스 976 플러스 마이너스 86 플러스 547 마이너스 21 플러스 274 는 1123. 아, 이거 274. 맞네. 맞네. 아, 짱짱난다. 짱나지만 하여튼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플러스. 그러면 여기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태. 자, 시작할 때, 시작할 때 431억의 현금성 자산으로 넘겨 받아서 시작했는데 지금 572억이 됐네. 현금성 자산이 141억 증가했다. 요렇게 확인하는 거고. 자, 다시 이제 뒤에 넘어가 보면 여기 재무제표에 보면, 여기 별도 재무제표거든. 여기 보면 요거 투자금이 나온 게 있다니까. 수익 매출. 아까 다시 한번 종속기업의 투자 주식 처분이 174억. 요게 또 이제 현금흐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현금흐름표는 연결된 거고 이거는 별도 엘비스엠이콘만 했을 때 현금흐름 여기 보면은 종속에서 투자주식 처분이 174억이제. 174억인데 쏙 넘어가 보면 종속기업의 투자주식 처분이 277억. 난 요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거. 아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건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 모르면 뭐다?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자, 그렇게 딱 이제 별도로 들어갔으니까 별도로 해도 LG 세미콘 범프는 웨이퍼 부분이고 임대 매출이 한 82억 땡겨오고 범프 부분이 용역 매출이지. 자, 2294억. 조립사업 부분에 269억 이런 매출을 올렸네. 신규계약이 87억에서 신규계약이 2,556억 수주를 받았다는 소리겠지. 수익을 2,563억 인식인데 왜 마이너스지. 이거는 수익을 땡겨왔다는 소린가? 그렇겠지. 자, 그러니까 매출액 전체 매출액이 10% 이상인 경우는 뭐 LG전자,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겠지. 맞지? LG가 1000억? 아니겠나 맞지? 아닌가? 국내 매출이 별도는 2,300억으로 증가. 중국 매출 마찬가지로 30억에서 46억 증가. 연결을 해도 국내와 중국은 증가했거든. 자, 유형자산 1,440억 증가했다. 그러니까 별도인 LB 세미콘에서도 유형자산이 1,400억. 연결해도 한 1,500억 정도인가? 1,400억 얼마 했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LB 세미콘이 유형자산이 변동되었다. LB 루센이 증가된 게 아니라 LB 세미콘 사용권 자산, 리스 자산 160억. 이렇게 되고, 외환차익 20억. 이거는 별 차이 없으니까. 자, 기타손익, 좌비익 8억. 이거 수치가 너무 작으니까 패스. 자, 이제 배당으로 들어가 보면 얘들의 순이익이 전전기 20기에는 19년도지. 325억 순이익. 21기에는 270억 순이익. 22기에는 올해는 21년도에는 325억 순이익인데 이건 현금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순이익의 6.7%를 주식수만큼 나눴더니 한 주당 50원이 되더라. 한 주당 50원이 그 종가 연도, 연말, 연말 맞겠지? 연말 종가 기준 0.37 되더라. 맞나? 맞겠지? 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 50원은 뭐다? 50원 곱하기 주식수를 하면은 순이익의 8.1%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거 0.4% 그거 주가에 0.4%가 배당이다. 50원. 더러워 죽겠다. 더러워 죽겠다. 자, 5년 평균 배당 0.5% 이거는 수치는 안 나왔는데 이 0.5, 뭐 계산하면 뭐 0.5%밖에 안 되겠지? 맞지? 5년 평균. 정확한 건 아니라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이 815억 매출채권 중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게 대손충당금이 뭐고? 대신 손해볼 걸 대비해서 충당하는 금액을 설정한 거 뭐다? 0.5%를 대비해서 1억4천을 걸었단 말이지. 얼마에? 815억에. 그게 몇 프로? 0.2다. 그러니까 1000개 팔면 2개 정도는 0.5% 못 받을 거로 대비한다. 그럼 작년에는 0.3. 저작년에는 0.4. 0점이라는 거는 다 받는 소리지. 맞지? 0점은. 0점은 다 받는다 아이가? 0점은. 0점은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다 받는다. 그리고 매출채권이 총 815억인데 814억이 6개월 안에 다 받는다. 99.9%가 6개월 안에 그거 다 받아 낸다. 그러니까 매출채권이 그거로 현금이라 보면 되지. 6개월 안에 다 현금으로 바뀌니까. 그럼 여기 봐라. 얘들 재고는 전기의 180이 제공품, 상품 만들어 놓은 게 얘들이 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원재료. 이게 이거를 조립하는 거 혹은 이거를 깎아내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거 싶은데 그게 한 70억 정도 증가했다. 60 몇 억 정도 맞지? 그거 증가했으니까 전체 자산의 3.6%. 19.1이라는 소리는 360을 나누기 19.1. 365, 365 나누기 19.1은 19일 만에. 19일 만에 재고가 소진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소진되는 거지. 19일에 한 번씩 재고가 그거 처분된다는 소리니까. 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5.8%인데 OLED TV 패널은 21년 약 800년대 출하로 21년에 전년 대비 79% 성장. 아 20년대보다 21년대가 더 많이 출하됐네. OLED 스마트폰 수준 그리고 노트북 태블릿 PC IT용 OLED 패널 비중이 높아졌다. 왜 더 고해상도고 더 좋은 거니까. 21년 비대면 활동 증가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장치 수요 증가로 국내 삼성과 CIS 테스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진행. 아까 CIS 뭐라 했노? CMOS 이미지 센서. 카메라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계산하는 센서. 이게 좋으면 카메라 기능이 졸라가고 겁나 좋아지는 거지.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고객 비즈니스 당각화에 성공하였고 매출은 2646억을 달성. 전년 대비 13% 매출 성장을 이뤘다. 매년 역대 최다 매출을 갱신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와 CIS와 파워 매니지먼트 IC가 뭐더라? 컨트롤. 인텔리전트 컨트롤. 하여튼 이건 전력 공급 장치. 논 DDI. DDI. 논 DDI는 뭐야? DDI 없다? 논 DDI를 확대하여 매출 다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자산 32% 증가. 유동자산은 47% 증가. 작년 대비 재고 33% 증가. 유형자산 32% 증가. 무용자산은 15% 까먹었다. 부채 자본 32% 증가. 매출액 전년 대비 12% 증가. 영업이익 3.4% 증가. 순이익 20%인데 말하시피 20%가 아니라 요거는 줄어들지 쉽다. 174억 요거 팔아먹는 거 빼면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영상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태블 PC, 노트북, IT 디바이스 산업의 성장 및 어플리케이션 다변화가 주요 원인인데 매출 늘어난 게 영업이익은 442억으로 테스트 스타트 부문의 매출 증가가 원인이다. 단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21%가 증가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감소했다고 보면 된다. 단기 순이익은 감소. 왜? 174억 주식 200만 주 자회사 LB 루셈 주식을 팔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이 순이익을 빼야지. 빼면은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로 보면 되고 현금 승자산은 431억에서 572억으로 불어났고 또 뭐 차익금 이거 좀 의미 없고 지금 572억이다. 자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물음 1000억, 투자활동 현금 물음 2000억 투자했고 재무활동 현금 물음 플러스 1000억. 작년보다 수치가 월등히 좋다. 확 절 돌고 있다 이 말이겠지. 자 LB가 최대주주고 1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구본천 특수관계인 440만주 10.17% 구본완 동생, 구본천의 동생이겠지. 구상모 아들 구인모 구시 구시 구시내 구시내 가족들 LB의 최대주주는 구본천 28% 지분. 대기업 대기업. 구본천 10% 지분 가지고 있다. 개미들은 2400만주 55% 지분을 가지고 있다. 최고가는 21년 7월부터 12월까지 14,550원 갈 때가 있었고 최저가는 11,600원 갈 때도 있었다. 지금 얼마지? 23,000 얼마 아이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맞지? 그 보면은 임은 2005년부터 근무한 LG 반도체, 마그넷칩 반도체, LB 세미콘 대표이사 회사 총괄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 황노만 씨. 구본천 씨 64년생 맥킨지 컨설팅에도 있었네. 본인 2005년부터 이사회 의장 64년. 구본완 특수관계인인 홍진기, 고강모, 구본완. 아들 어디 있었노? 아들. 아들 어딨노? 구본천. 특수관계인 아들 있었잖아. 아들 어딨노? 동생, 아들. 구상모. 구상모는 없는 말이다. 구본천, 구본완, 동생. 구본완의 동생이네. 동생. 구본완. 구본완, 동생. 66년생 동생이네. 회사 총괄 특수관계인 16년부터 들어가 있었네. 엘비 휴넷 대표이사. 캘리포니아 경영학석사. 이런 식으로. 엘비 세미콘 미략전략본부장 홍진기. 홍진기 2006년부터. 홍진기. 홍씨가 뭐 홍씨가 뭐 맞지. 평균 직원이 618명. 남자는 403명. 여자는 215명. 남자 같은 경우는 5.7년 근무했고. 생각보다 오래 근무 안한다 맞지. 연봉은 5,284만원 정도 됐고. 여자는 4.6년. 4,216만원. 17만원. 평균 618명인데 직원들. 5.3년이 평균 근속이고. 5,123만원이 평균 연봉이다. 생각보다 맞지. 내가 봤을 때 높긴 한데. 근속연수가 20년이 넘었는데. 조금 그렇다 맞지. 임원보수를 보면. 임원들 등기서 3명. 평균 3억 정도 받고. 사회이사 1명인데 1,200만원. 감사위원 1명. 3,300만원 직원을 받고. 5억 이상 받는 사람은 없다. 없다. 상장 2개 회사. 엘비 루셈. 엘비 세미콘. 엘비 세미콘. 엘비 루셈. 요거 요거. 상장형사. 상장회사. 요거. 그러니까 엘비가 지분을 11% 엘비 세미콘에. 그리고 엘비 세미콘이 엘비 루셈을 48%. 아 48%구나. 처음에 65%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 요게 174억치 팔아먹어 가지고. 또 뭐였나. 출자금은 601억치 출자를 하고 있다. 경영참여의 한 회사. 이게 엘비 루셈이지. 하나밖에 없잖아. 엘비 루셈. 엘비 루셈. 엘비 루셈이 구미 4공단에 있는 2377억짜리. 자산. 상장회사 2개. 엘비 루셈과 엘비 세미콘. 여기에 출자금 601억. 701억에 사서 지금 601억이 됐네. 여기 엘비 루셈이 있지. 요거 처음에는 전기말에는 67.96%에 701억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팔아먹어 가지고 601억이 됐는데. 48점. 요거를 18년 2월 27일 67.96%를 주식 양수를 통해서 취득했다가. 21년 1월 1일 종속회사 한 줄을 액면가 5천에서 액면 분할해서. 이게 10대 1로 나눠집었지. 그러다가 종속회사 주식을 200만 줄을 처분하여서. 그 이익의 174억 정도가 발생됐다. 이게 특수이익으로. 그 뭐야. 그 종속기업의 처분이익으로 들어와서. 그게 순이익으로 잡혔다. 요번에. 그렇기 때문에 요게 거품이 깃다로 볼 수 있다. 나는 이 말이지. 자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짚으면은. 부채율은 100%일 때. 별도는 부채율 165%. 자본 3,300억이고. 자본 1,900억. 자산 7,000억일 때. 자산 5,000억. 유보율은 900%일 때. 700% 별 차이 없지. 괜찮지. 매출은 4,000억일 때. 매출은 2,600억. 원가 85% 들어갈때. 얘들도 원가 82%. 판간비 5.8% 들어갈때. 판간비는 동일하고 5.8%. 영업이익 8.9% 들어갈때. 얘들은 영업이익. 별도는 영업이익 11%. 그러니까 연결로 하면. LB 루셈이 49%. 지분은 몇%고. LB 루셈이 48%. 48.7% LB 루셈이 포함되면은. 영업이익이 8.9% 떨어지고. LB 루셈을 빼버리면. 영업이익이 11%라는 소리지. 자. 요것도 아까 봤을 때. 별도에서는. 별도에서. 자비익과 기부금 8억. 자비익 8억. 자비익 8억. 자비익 8억인데. 여기는 연결은 21억이네. 13억 정도가. LB 루셈에서 들어온거네. 맞지? 유형자산. 손실. 유형자산 처분소. 이것도 LB 루셈에서 까먹은 돈이네. 맞지? 자. 그리고 금융수익에서. 별도는 77억 들어왔고. 비용은 나간 돈이 115억 나갔는데. 여기는 연결하니까. 금융수익이 77억에서. 16억 불어났고. 비용은 7억 불어났는데. 16억 불어났고. 7억. 외환차익 20억. 파생상품 44억. 요렇게. 66억. 외환차익 30억. 파생상품 44억. 요것도. 금융수익에서 조금 더 덜한거. LB 루셈에서 조금 더 있겠다. 맞지? 자. 그리고 나간 비용이. 이자 57억. 외환차손 14억. 환산이익 40억. 환산손해. 여기는 환산 41억. 차손 17억. 이자 60억. 차손이 덜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러면 이거는 별도에서. 그거. 영업외수익은 다 까먹었다. 아. 거의 다 까먹었다. 보면 되고. 종속기업 투자주식처분이. 요거는 원래 없었는데. 없다고 봐야되고. 자. 요거는 없어. 요거는 없다고 봐야되고. 요거는 없다고 봐야되고. 자. 요거는 없어. 요게 별도 재무제표. 이게 쏙 들어가더라고. 종속기업. 174억. 어. 67%의 지분을. 174억 지 팔아서. 200만주를 팔아서. 지금은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LB 루셈을. 자. 그래서. 고단기 순이익이. 174억 포함되어서. 397억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별도 순이익이나. 연결해서 순이익이나. 별 차이 없다. 그러면. 연결해서 순이익이. 요거보다. 그거. LB 루셈이 까먹었다는 소리겠지. 맞지. 별도로 했는데. 397억인데. 합치니까. 383억이면. 까먹었던 소리지. 맞잖아. 영업이 440억이고. 440억인데. 까먹었다는 거는. 손실. 바로 여기. 120억이. 120억 까먹고. 비용. 10. 까먹고. 비용. 비용 까먹어도 별로 없는데. 어디서 까먹었지. 세금. 세금에서 많이 까먹었겠다. 원래 영업이익에서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세금 띄고. 또 뭐다. 기타이익. 기타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을 띄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오거든. 세금에서 더 많이 나가겠다. 맞지. 그래서. 얘들의 단기 순이익은. 연결하면은. 180억. 아니다. 380억. 근데 별도로 했더니만. 더 높다. 397억. 그러니까. 174억. 요거는. 포함을. 안 시켜야 되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는게 맞겠다. 맞지. 오케이. 자. 그래도. 그냥. 계산했을 때. 연결하면. 입회에서 743억. 넘어지면. 일회성 비용이지만. 포함해도. 907원 나왔다. 요걸. 만약에. 일회성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볼게. 38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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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 174. 얼마고. 383. 빼기. 174. 는. 209억. 이잖아. 209억. 에서. 별도. 얘들이 한 십몇프로 를. 그거. 지배 지분 매출도 있거든. 10% 정도 뺀자. 빼면. 10% 정도. 여섯. 10%가 있고. 50억. 빼야 되는데. 지배 지분에서 올라온 매출이. 빼기 한 50억. 15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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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주식수. 4400만 주. 4400만 주. 4400만 주. 4300만 주. 43은. 396원. EPS. 내가 계산했던. 396원. EPS. 자. 그러면 396원으로 계산해 가지고. 어. PR을 계산해 보면. 지금 주가. 12300원. 아. 12300원이네. 20,000원이네. 나누기. 396하면. 멀티플이 31. 퍼 31.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 종속기업의 투자 처분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잡으면. 그럼 이건 굉장히 고평가 맞지. 굉장히 까지는 아니지만. 고평가는 맞다 맞지. 자. 31억이고. 자. 그러면. 매출이 아까 전에. 얼마였어 내가 이거 됐노. 얼마야. 300. 383억에서 170. 209억. 209억에서 그러면. 209억 대비. 매출이. 아다다. 시총. 어. PSR은. PSR은. 펀은. 31. 31이 되고. 자. EPS는. 396. 이렇게 예상한다. ROE는 순이익이니까. ROE도 206억으로 나누면. 200. 아까 전에 얼마였나. 20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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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순이익. 자본. 3354. 3354. 6.2% ROE도 떨어지네. 6.2% 이렇게 되네. 보수적으로 잡으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면. ata이게. 이펫 성장률도 떨어지고. PSR만 1 나오고. PSR은. PSR은. 원래 그대로 수치를 했으니까. 그대로 놔둔다고 보고. GPA도 매출 총이익이 때문에 변함이 없고. PSR 수치는 매출. 시총 나누기 매출이니까. 변함이 없고. 그러면. PE와 ROE가. PE가 변화된다. 내가 계산하는 걸로 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면. 멀티플이 31이 되고. 6.2%가 된다. 맞지? 조금 큰 메리트는 없을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네이버 금융과 마무리는 마무리로!